뿌이야 뭐하네 나? 오늘은 얘랑 놀거야! 콩순이 말하는 멜로디 법소 우리 시작하기 전에 뿌이의 법소 광고 보고 올게요 광고야 이리와! 고기고기 찍찍 고기고기 찍찍 맛있는 밥하는 소리 말다! 밥솥 너 진짜 귀엽다 안녕 뿌이 나는 말도하고 노래도하는 밥솥이야 나는 엄청 엄청 신기하다구 깜짝이야! 그러게 너 진짜 신기하다 아우 배고파 아까 춤을 너무 열심히 췄나? 뿌이 내가 너를 위해 밥을 해줄게 먼저 씻어놓은 쌀을 여기 안에 넣어주길 바래 그래 알았어 친구들 이제 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지켜봐줘요 진짜 쌀같아요 친구들 음 이제 이러면 된건가? 뿌이 뿌이! 이제 내 위에 효과음질을 눌러줘 그럼 밥을 이제 시작해볼까? 맛있게 식사를 시작합니다 찌찌찌찌찌! 무슨 소리! 뭐? 찌찌찌찌! 밥하는 소리! 오리밤이! 완정! 빙빙빙빙빙빙빙빙빙 Reyer 주위 메뉴을 시작합니다 오! 진짜 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브이! 정신 차리고 이제 너의 식사를 멋지게 세팅해보렴 된장국도 그릇에 담고 계란후라이도 한번 만들어보렴 해야지 자! 가스레인지도 있고 후라이팬도 있고 여기다가 지글지글 요리해야지 음!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이제 밥만 푸면 되겠는데? 밥을 한번 퍼줄까요? 오! 오! 친구들! 밥이 완성됐어요! 브이가 좋다면 난 너무 뿌듯한걸 음! 이제 밥을 떠봐야지 뜨거우니까 조심조심 우와! 잘 먹겠습니다! 밥솥아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파스타! 음! 맞다! 친구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기! 안녕! 짠! 음! 계란 후라이! 으악! 아우! 크흐흐흫흫흫%. demain Wisdom 2 México 8aff 저작 becau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